새벽 1시경입니다. 블박차는 저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. 신호등은 황색점멸등 좌회전할 겁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, 좌회전합니다. 그런데... 이런... 아이, 자전거가... 자전거가 스마트폰 하면서 앞도 안 보고. 검은 옷 입고. 아니, 자전거가 아무런 굴도 없어요. 나는 좌회전, 자전거는 직진. 이거를 직진우선이라고 할 겁니까? 자전거는 직진이고 블박차는 좌회전이다. 직진우선이다,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? 자전거가 앞을 보지 않고 스텔스 상태에서 왔으니까 자전거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.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직진 대 좌회전은 그래서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보험사나 경찰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? 제가 한번 볼까요? 그렇죠, 블박차를.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럽니다. 여기 보세요. 이 사건 경찰에 접수되었고요.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. 왜, 자전거는 직진이고 블박차는 좌회전 아니냐.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90%로 얘기한대요. 아이고... 블박차는 깜빡이 켰는데요. 자전거는 스트레스.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폰 보면서 전방 보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게 맞나요? 억울합니다.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. 여기에서 블박차가 가다가 여기 왼쪽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지 않느냐. 그럼 횡단보도 근처로 사람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. 그런데 횡단보도는 여기고 여기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로 스마트폰 먼저 오면. 형식적으로는 직진대 좌회전이지만. 저거 누구 골탕 먹이려고 완전히 스트레스로 와서. 이 사고 지난번에 투표를 해보니까요. 투표를 해보니까 이렇게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34%. 자전거가 더 잘못이 42%. 50 대 50이 24%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횡단보도,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근처니까. 아, 그래서 횡단보도로 자전거 건넌 거랑 비교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또 블박차 잘못이 더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. 아,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꼭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근처로 건넜으니까 좀 더 조심했다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경찰에서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하니까 한번 경찰청에 이의시청해 보세요.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는 직진대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이다? 아이고, 이거는 아니죠. 누가 더 잘못이지 고민스럽습니다. 자전거 운전자가 흰색 옷을 입었더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무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방송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전거가 좀 미리 보였더라면. 저는 반반해서 고민되지만 저는 이건 경찰과 보험사는 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스텔스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여러분들도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게 더 많았고요. 이랬을 때 자전거가 좀 미리 보였으면 미리, 미리. 이건 불빛 받으니까 저거 보였는데 여기 시큼하잖아요. 미리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. 그래서 이럴 때요, 제가 그때 그 당시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요. 저기서 한 50m 정도 됩니다. 조그마한 플래시. 이 플래시 불빛 받았는데 저렇게 환하게 보여요. 위에 상이 보이죠? 신발도 보이죠? 혼자 뛸까요? 아니에요, 우리 뚜비랑 같이 뛰어요. 우리 뚜비랑 같이 뛰는 겁니다. 이렇게 자전거가 이 정도였으면 불빛 받을 때 저 멀리서 저거 50m 이상. 저거 100m에서 이렇게 보여요. 그랬으면 자전거 오는 게 미리 보였겠죠. 이 자전거가 여기에서 갈 때 좌회전하기 전에 지금 보였어야 돼요. 그런데... 검은색 입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밤에 자전거 타실 때요. 그런데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이게 뭐 90 대 10이냐 50 대 50이냐 아니면 자전거도 잘 보이시냐 그건 낮은 문제예요. 밤에 보여주세요. 이런 사고가 나요. 스마트폰 뭐지 마시고요. 앞에 이거 조그만 번쩍번쩍하는 거 달기도 하는데 이거 잘 안 보여요. 아니 번쩍번쩍. 자전거 밤에 타실 분들은 밤에 자전거 안 타는 게 좋고요. 차원돼서 타시려면 이거 얼마나 잘 보입니까. 제가 그때 지난 6월에 뭔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지난 봄부터 준비했으니까요. 눈으로는 훨씬 더 잘 보입니다. 눈에 보면 이거보다 진짜 훨씬 더. 이제 뚜비 이제 보이잖아요, 이제. 자전거도 이때 보이는 거죠. 그런데 미리 보였어야죠. 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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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. 미리 나를 보여주세요. 운전자 보험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? 그렇죠. 저 한문철이죠.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?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보상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. 하 실장,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? 어, 변호사님. 그게 아직. 어,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.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어, 그 사건.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? 그렇긴 한데요.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아니,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? 이게 무슨 얘기죠?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병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.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이 문제점. 해결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%를 곧바로 지급합니다. 타인 사망, 중대법규 위반,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 돈에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. 지금 알아보시죠. 164세 0070, 164세 0070, 빵!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